음악 페이스북의 이용도가 일정 수준을 넘을 경우 주변 사람들의 피로도를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국 버밍햄 비즈니스 스쿨은 하루에 3번 이상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는 것은 가까운 사람들을 피곤하게 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또 자신의 사진을 자주 올리는 사람들은 무식 중에 자신에게 집착하는 나르시스트로 인식된다며 배우자가 가족과 찍은 사진보다 친구들 사진을 더 많이 올리는 경우 배우자와의 유대감이 부족하다고 느끼게 된다는 결과도 함께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지인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고 싶다면 특별한 날이나 특별한 일이 생긴 경우에만 사진과 글을 올리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연구팀은 소셜미디어를 disconnected pessoas 감사합니다.